정주처럼 그룹이 나네 춤을 다 신고 지워드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네가 하는 것 같은데 춤춘이라는 꿈을 너무 기분 좋은 꿈 네가 바로 왜 I don't care If I'm in the air A sweet liar I don't care Cause I'm gonna make you feel it 지금 그런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나는 네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다시 삶 들고 싶은 너무 기분 좋은 그게 바로 넌 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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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무슨 상황이었죠? 어색한 상황이죠? 어색한 상황 이 노래는 서로를 노래하는거 같았죠? 스윗하고 그런거 같았죠? 어떤 상황이었죠? 엄마 설명 좀 해주세요 어색한 상황 아니 뭐 쳐다보기 조금 왜냐면 계속 이렇게 제발